네 안녕하세요. 바르크의 파이널커프로 3분 강좌 91강에서는 오브젝트 트래커 기능을 활용해 메시지로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실습에 필요한 메시지 타이틀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이 템플릿은 제가 두 개 정도 제작하여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예제 영상은 휴대폰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메시지 템플릿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한 후에 뷰어에서 템플릿의 표시 위치를 잡는 식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휴대폰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메시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오브젝트 트래커 기능을 활용하면 휴대폰의 움직임과 함께 메시지가 따라다니는 화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한 후 비디오 인스펙터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셔서 트래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트래킹의 영역을 휴대폰의 가장자리 혹은 카메라 부분으로 설정한 후에 뷰어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애널라이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브젝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추적 정보가 생성되었는데요. 이 추적 정보와 메시지 템플릿을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클릭한 후에 뷰어의 왼쪽 하단 트랜스폼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위쪽 트래커의 펼침 버튼을 클릭하시고 오브젝트 트랙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적 정보와 메시지 템플릿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done을 클릭해서 연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뷰어 화면에서 메시지 템플릿의 위치를 맞춰볼게요. 재생을 해보면 메시지 템플릿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인스펙터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재생해보면 메시지 템플릿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포지션뿐만 아니라 회전 속성도 함께 추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 인스펙터에서 트랜스폼의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 관련 속성 중에서 포지션은 남겨두고 로테이션만 클릭하여 체크 해제하면 해결됩니다. 새로운 메시지 템플릿을 다시 적용을 한다면 다시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추적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 템플릿을 적용한 후에 트랜스폼을 클릭하고 트래커 펼침 버튼을 클릭하여서 기존 추적 정보로 선택을 해준 후에 D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위치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메시지 템플릿은 이동했을 때 글자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가 먼저 이동하면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가 따라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적용된 자막의 경우 로테이션을 다시 해제를 해준 후에 0도로 맞춰줍니다. 기존 추적 정보를 지우는 방법 역시 간단한데요. 인스펙터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삭제하고자 하는 추적 정보를 클릭한 후에 Delete Track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트래커 기능을 활용해 메시지로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